거기 가봤어요? 말레콤비지? 난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이 자료로 동아우트를 선택하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한 날인가 봐요. 저 야경 사진이. 자, 직장도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의 혼례를 추진해 보면 어떠세요? 아, 친구랑 무슨 혼례야. 그래, 오빠랑 하자, 오빠랑. 아버지께서 몸을 쓰면서 버는 돈은 곁에 오래 머문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혁아! 엄마! 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 쿠바가 자나 꼬셨냐? 나 좋은 소식입니다. 말레콤빛이 석양은 이 음악이랑 같이 들어야 200프로 감동입니다. 저기요, 돈 좀 있어요? 얼마가 있으면 될까요? 맥주 한 병값? 한 달 넘게 여행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제 20대 마지막을 행복한 여행으로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오늘 고마워요. 연락처 주세요. 한국이 돌아가서 보상할게요. 쿡아 마지막 날에 핵질한 사건으로 해두죠. 마법에 걸린 걸로 해두죠. 마법. 길 잘 모르죠? 그쪽까지 데려다줄게요. 너나 나나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산죠. 있었니? 내가 구상했던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아주 재미가 들렸구나, 차수연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숨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måste 인정시켜야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다가야 해. 다시 한번 seems. 다시 한번은.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보내줘요. 다시 한번achen.